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주 4.3 그리고 제1제주인의 삶을 연구하고 재조명해 오신 역사활동가, 본인 스스로 활동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4.3 연구소장이신 김창호 선생을 모시고 제주 출신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보셨는데 제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재조명되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낯선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제주 출신의 애국지사 최종숙 선생 생가터 표지석 세워졌습니다.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최종숙 지사도 이름으로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잠깐 소개를 해 주신다면 우리 여성 항일 운동가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한데 꼭 남성 여성 떠나서 최종숙 선생님은 항일 기회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감옥 생활도 하셨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여성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해방 후에 또 나중에는 경성 의전을 나옵니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면허증도 가지면서 해방 후에는 제주도에서 의원도 개협해서 병원 활동도 의사 활동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신성 여학교를 세우게 되면 초대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나중에는 또 교육감도 하시고 초대 교육감이죠. 초대 교육감이죠. 여성으로서 꼭 여성 교육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초대 교육감으로서 교육감도 하시고 그냥 최종숙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제주 현대사에서 남녀 통틀어서 뚜렷한 항일 행적과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대표적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제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제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최종숙 선생님은 신성 여고 제주도 출신이면 신성 여고 다 하시겠지만 신성 여고 1회 졸업생이고 또 신성 여고 나중에 54년에 그 개교하면 또 초대 교장도 하시고 신성 여고하고 많이 관련돼서 신성 여고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죠. 그런데 그 외에는 아마 이런 역사 제주도 역사나 현대사나 이런 게 관심이 특별히 없으신 분인 경우에는 많이 기억은 안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생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기억을 해야 될 의문이 있는데 이번에 표지석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생가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표지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건데 최종숙 지사처럼 생가터가 확인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가터의 표지석 세우기 운동도 최근에야 이루어진 건데 최종숙 선생 같은 경우에는 수감되면서 감옥에 가면서 판결문에 그 당시 주소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도동 948번지 그 당시 번지로는 현재로는 관덕로 14-4번지인데 뚜렷한 이 번지도 나오면서 아마 최종숙 선생 업적을 기리는 특히 신성여고 동문회에서 생가터 세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있었구나. 네. 기록도 있고. 그게 또 앞서서 2년 전에 2001년에는 최종숙 선생님하고 신성여고 동기고 3.1운동 때 같이 만세운동도 했던 강평국 선생. 강평국 선생도 생가터의 표지석이 세워졌죠. 2년 전에. 21년입니다마는. 그 강평국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최종숙 선생님과 함께 늘 거론되는 분이 세 분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고수선 강평국 지사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 세 분이 또 친구 사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고. 특히 강평국하고 최종숙은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성에 그때 유학가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입니다. 정신명치형에는. 여기를 다니면서 3.1운동에도 같이 참여했고. 그 후에 제주도 내려와서도 1921년 입니다마는. 제주도에 여성 문맹 퇴치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수원이라는 학원을 건립 하는데 활동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924년에도 그때는 고수선 선생도 같이 여성 여성 부인회를 조직해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보시면 고수선 선생 강평국 선생 최종수 선생에서 아마 이 세 분이 그 시기에 1920년대 이 시기에는 최고 아마 제주도에서 신여성으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신여성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공부하러 또 육지로 유학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분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친구들끼리 뜻을 모아서 항일운동을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선택이고 위험을 무릅쓴 선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그 친구들끼리 그렇게 또 뜻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과외 정말 그분들 그 생각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참 업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80년 지나도 지금 뭐 저 친일 뭐 어쩌고 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지금. 네. 항일 여성 독립운동 쪽으로 이야기를 좀 가져가 보면요. 사실 그분들을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게 해녀항일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항일운동에 나섰던 여성분들이 참 그 당시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주 해녀항일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분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셨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우리 해녀항일운동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최정숙 선생이나 강평국 선생 고수선 선생 들이 항일운동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여성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의 능력도 있고 해서 경성에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항일의식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해녀항일운동은 정반대 죠. 거의 공부도 못한 초등학교도 그 당시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이런 해녀 일을 하는 정말 밑바닥 민중들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화를 중심에서 세화 하도 이쪽 중심에서 이 해녀조합이 일제시기에 세워지는데 이 해녀조합 이 그 당시에 일본인이었던 제주 도시사죠. 요즘 말로는 그 도사가 일본 도사가 해녀조합이 조합장을 겸임하면서 오히려 이 조합이라는 건 그 조합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로 해녀들이 권익이라든지 이권을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수탈을 했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수탈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반발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1931년 12월 달부터 특히 1932년 1월 달에 크게 해녀들 1500명 이상이 모이면서 시위까지 일어나고 그 당시 일본군 경찰이 주둔왔던 세화 주재소까지 습격하면서 큰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조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에 한 줄 정도 있었다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을 실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걸 생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나라가 없는 서름이 거기까지도 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생존권까지 뺏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해녀조합에 대항해서 이렇게 주재소까지 습격하면서 시위를 한 게 된 배경에는 또 지식인들 민중협의회에 대한 지식인들 항일운동과 조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야학운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아마 여성들을 개몽하면서 이분들하고 연결되면서 해녀투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보더라도 해녀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화 가면 지금 해녀 항일기념관 있잖아요. 그렇죠. 항일기념관인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부춘화 선생 그다음에 김홍년 선생 부덩량 선생 이분은 세 분은 항일운동가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외에도 그 당시 구속된 사람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중운동협의회의 남자 활동가들이죠. 27명이 검거돼서 거의 재판받고 압승되고 합니다. 그걸 보면 현장 활동했던 해녀들 보다도 그 뒤에서 정말 그 해녀들을 깨우고 정말 지역에서 뚜렷한 항일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게 만든 그 뒷조직에 대한 아마 그런 일제의 탄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에서 전 계층에 걸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한 가지 보태면 보태신다면요. 보탠다면 이 세 분은 2003년에 2005년까지 해서 세 분은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활동은 대표로 같이 활동했던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두 분들도 기록에 구속됐던 기록은 없어서 지금 안 되긴 하지만 같이 유공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 두 분도 이 기회에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이름은 고순요하고 김계석 두 분인데 이분들도 항일 검거 기록이 없어서 그런 기록은 없지만 똑같이 그 당시 자료를 보면 해녀 대표 5인 대표로 해서 활동했던 기록들이 나오니까 이분들도 같이 추가로 항일 유공자로 지정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좀 얘기하고 있는 최정숙 지사 고수선 강평국 이런 분들은 그래도 기록이 명확하고 그렇죠. 그 좀 족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하고 또 서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이라도 돼서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외에도 똑같이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네. 기록이 특히 독립유공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시 검속되거나 구속되면 재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판 기록이 있으면 99% 다 유공자가 됩니다. 뭐 특별하게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면 그런데 시간이 오래돼 버리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녀 활동에 고순요, 김계석 같은 분은 활동은 똑같이 5인 대표로 해서 했지만 검속이 안 돼버리니까 기록이 안 남는 거죠. 아니요. 안 잡혔다고 그걸 갖다 인정 안 해주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래도 저는 좀 요즘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최근에 아까 남성, 여성 이렇게 너무 구분할 필요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동가들이 기록도 좀 미미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좀 그래도 조명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저희 제주 mbc에서도 김시숙 선생을 제주명을 했었잖아요. 이분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잠깐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 제주도 항일기념관이 제주시에 있지 않죠. 어디에 있습니까? 조천리에 있지 않습니까? 조천리에 제주도 조천항일기념관이 아니고 제주도 항일기념관이다. 이름이 명칭이. 그런데 조천리에 있는 이유가 조천리에서 항일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됐거든요. 맞아요. 그중에 김시숙 선생도 그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최정숙 강평국 활동하던 요식에 같이 활동도 좀 하는데 김시숙 선생은 아까 최정숙 선생이나 이분들하고 다른 게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한 열대살 더 위로해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1920년대 25년 아까 여자 청년회 부인회 만들고 활동할 때도 최정숙 선생이나 같이 했었는데 1925년에 그 부인회 조직을 했다가 일본 경찰에 좀 탄압을 받으면서 이분은 1927년에 오사카로 건너갑니다. 오사카에는 그 당시 조천 출신 활동가들 고순음 선생 김문준 선생을 빌려서 조천 출신 항일운동가들이 오사카에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후손들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뵀을 겁니다. 그래서 김시숙 선생도 그 후에 1927년에 오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고순음 선생하고 같이 여공 보호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여공 보호회. 말 그대로 여공들 특히 제주도 출신 여공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천대받고 박봉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분들이잖아요. 또 그리고 1924년에 제주도하고 오사카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도 출신자들이 많이 오사카 가서 노동자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공들을 위해서 여공 보호회를 조직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1933년 54세로 돌아갑니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분도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 직전에는 여공 보호회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그 여공들을 위해서 돈도 싸게 대출해 주고 물건도 공동 구입해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요즘 말로 하면 복지를 한 건데. 그렇죠. 복지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도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독특한 게 돌아가시자마자 선각여성 김시숙 호상부인회라는 단체가 오사카에 조직돼서 직접 이 단체가 제주도에 운구를 해옵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으셨구나. 존경을 받아요. 이 남성 중에 대표적인 게 김문준 선생이 가장 대표적인 항의룬운동가인데 1936년에 돌아가시니까 오사카에서 일본 사람들 다 포함한 활동가들이 돈을 모아서 비석을 일본 대리석 비석을 구입해서 제주도에 직접 보내와서 비석 묘비를 세우게 하거든요. 이게 조천 항의룬운동가 앞에 서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좀 넘겨볼게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슬퍼하고 기록을 또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항의룬운동한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서운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꼭 항의룬운동가 추천 안 되는 건 후손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후손이 없더라도 공정만 뚜렷하면 되는데 김시숙 선생 같은 경우도 후손이 없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검속기록이나 재판기록 이런 기록들이 없는 것 때문이죠. 후손 때문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기억도 해주고 운구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서훈이라는 것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항의룬운동가들을 위하는 훈장이라고 그러죠? 훈장인데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명칭으로 건국훈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5년 해방되고 나서 건국할 때 공로가 있는 사람 항의룬운동가들 건국훈장이 되는데 이게 한 7가지 종류로 세분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제일 높은 안중근 선생이나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있는 대한민국 훈장 대한민국장이나 가장 높은 훈장에서부터 대통령 표장의 일은 일곱 번째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쭉 되어 있는 건국훈장을 받은 분이 한국에 만 한 7천여 명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김지숙 선생님이 자격이 없는 건 알 텐데 아니죠. 그런데 여성들이 그 만 7천 명 중에 여성들은 한 640여 명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작죠. 많이 작고 여성들이 활동이 좀 많이 조명도 안 되고 기록도 많지 않고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지금 최정숙 선생 생가터 표지석 세우면서 최정숙 선생이 아마 가장 낮은 대통령 표창일 겁니다. 이걸 좀 등급을 애족장이나 애국장에서 한 다섯 번째 네 번째 말이나 올려보는 게 어떠냐는 이런 말씀까지도 있는데 서훈의 이름이 꼭 다 중요하다고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신 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좀 덜하다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일곱 바지 등급이 등급 자체가 그분은 어느 등급에 속했다는 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순위를 매기는 건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막 얘기가 되는 이유가 1919년 유관순 열사를 유관순 열사가 세 번째 독립장이었어요. 세 번째 등급인 이분을 대한민국 국장에서 1등급으로 올리려고 충청도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백만인 사명운동에서부터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사실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최정숙 선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유관순 열사가 1등급 서운으로 격상이 되면서 이것도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니까 김지숙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운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립돼야 되는 건 있는 거잖아요. 노력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평가할 때 지금 강평국 선생은 제가 알기로 네 번째 애국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했던 최정숙 선생이 대통령 표창 7번째라는 거 그것만 딱 잣대로 놓고 볼 때는 너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뭐 개정되면 좋긴 좋은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이 기회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복하고 7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정말 분명히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강평국 선생하고 진짜 최정숙 선생 똑같이 활동했고 오히려 해방 후에도 최정숙 선생의 뚜렷한 업적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그 자료를 수집하시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오늘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마지막 질문 쪽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기억을 또 전승해야 됩니다. 미래세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많이 희미해지지 않았냐 부족해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교육 현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손들에게 항일 행적 이분들의 항일을 얼마나 고생했는가 또 잘 아시겠지만 집안에 아무리 잘 사는 집안에도 그 집안에 한 사람 항일운동가가 있으면 뭐 우스운 말로 3대가 그 모든 게 멸족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잘 살고 3대가 멸족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받았는데 꼭 그거 떠나서 정말 나라를 잃었고 그거를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일한 거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줘야 되고 우리 자부심 세우고 우리 뚜렷한 업적을 세워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길 수 있게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천에 가면 제주도 항일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서도 많이 좀 학생들하고 많이 가서 동아리 활동도 하게 하시고 많이 관람도 하시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좋겠다고. 네. 여러분들께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이기 때문에 4.3이나 항일운동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참 뚜렷한 것이죠. 오늘 선생님과 짧게나마 좀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은 것을 얘기하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유행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삶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고 아직도 제주도 항일운동가 중에 특히 4.3으로 해방 후에 4.3 활동 안 한 사람도 4.3 후에 살아계신 사람이 지정 안 된 분이 많습니다. 4.3 때문에 억울한 분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4.3 때문에 억울하게 항일운동가에서 제외된 분들 남성 여성 통틀어서 이런 분들도 많이 조명됐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을 하고 싶습니다. 참 큰 숙제를 하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언젠가 우리가 꼭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역사 활동가 김창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한 번 시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